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최승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기저귀 가방의 혁신 제품 패키지의 모든 기능을 담은 블레싱포유의 스텔라데이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데이브는 지퍼를 열지 않고 커버만 살짝 들어서 자주 쓰는 물피슈나 기저귀를 흔하게 꺼내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자체는 다른 가방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는 블레싱포유만의 특허츄럼 부분인데요 전면부 지퍼를 열어서 바로 리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안쪽에서 여분의 기저귀를 꺼내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지퍼를 열어보시면 안쪽으로 넓은 수납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짐이 많을 때는 후면에 지퍼를 열어 확장형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하단에는 보험 보낸 칸이 있어 이유식을 간편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또한 뒷면 메쉬에는 체형에 맞게 편안한 착용감을 느끼실 수 있으며 후면 포켓과 옆 포켓은 지퍼형으로 되어 있어 물건 수납 시 분실 위험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방 하단에는 레인 커버가 내장돼 있어 안전시 가방과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앞 패턴 커버는 단색으로 교체가 가능하여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십니다 외출 시 사용한 기저귀 패드는 사용 후 접어서 뒷면의 포켓에 수납이 가능하며 유모차의 가방을 장착할 수 있는 유모차 거리가 있습니다 스텔라 전 제품은 발수 수제의 방수 코칭이 되어 있으며 고밀도 재직과 특수 후가공을 통하여 내구성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싱 코유의 스텔라 컬렉션은 가방업계 국내 최초 테프론 에코 엘리트라는 친환경 인증 마크를 획득한 제품입니다 일반 생활 방수 가방에는 독성 발암물질인 가불과 화합물 즉 PFC가 들어있지만 블레싱 코유의 스텔라 컬렉션은 독성 물질인 PFC를 완전히 제거한 친환경 비불소 발수제, 탄소제로 즉 PFC 프리로 건강과 안전을 약속드립니다 즉 PFC의 스텔라 컬렉션을 약속드립니다 즉 PFC의 스텔라 컬렉션을 약속드립니다 즉 PFC의 스텔라 컬렉션을 약속드립니다